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조세형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한번 찍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없고 장황하고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 가지고 맹쾌한 주제를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만 10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그거예요. 이 카르텔, 카르텔이 형성된 사건은 일반 서민이 구제받기 힘들다. 사법 시스템이 다 갇혀있죠. 검찰은 검절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그 구제를 받기가 힘들다. 초풍낙엽으로 쓰러져 버린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다. 이겁니다. 이 분명히 알면 봐주고 모르면 그냥 칼같이 해버린다. 이거예요. 알면은 뭡니까? 이게 돈 거르는 것과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기더라. 실제 이 사건을 드러낸 사람이 불기소 처범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당해야 될 고통이 피가 말랐다. 라는 하소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아는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업자가 하고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9천만 원 보내라 해가지고 9천만 원 보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570만 원밖에 세금 신고가 안 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홈택스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신고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한테는 고소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사문서 유조를 했다. 왜? 이 570만 원을 만든 방법은 세무사가 단순해요. 취득가액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문서 유조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무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무사가 한 달이면 수십 건을 양도서에 신고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관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세무사로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취득계약서를 위조해 가지고 얼마든지 방법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문서 위조를 할 수 있는 취득계약을 속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 기준시가 신고제도 이전에 취득한 토지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처벌해달라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세무사에서는 2차에 차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나도 세금 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당한 세금 내가 낼 테니까 조사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사건을 감춰도 될 법한 사건을 오히려 드러낸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드러내니까 뭔가가 이게 이 커다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더라 이거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드러냈는데 경찰은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을 발려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하면 말이죠. 당신 세금 더 내게 됐는데 내가 특별히 봐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돌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또 달리 또 다른 경찰서를 가가지고 고소하기에 이르러죠.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보면은. 야 이런 사건은 누가 봐도 의지만 있다 하면은. 야 이게 공무원 이 카르텔 사건이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큰 거 하나 잡잖아요. 사건 없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경찰도 그러고 검찰도 그러고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미적미적 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 검찰도 불기소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증거를 주는 거면. 이 사건은요. 녹취록이 다 있어요. 녹취록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내가 불법행위했어. 이런 녹취록도 다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기소 처분. 그 처분 요소를 보면요. 저쪽에 유리한 거는 드러내주고. 그 저쪽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불리한 부분은 감춰버리고.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가 고검에다가 항고를 하죠. 항고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전혀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 안 해도 원래 맞네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법원에 재정신청 가면 법원이 해줄 것 같아요. 재정신청은 거의 보지도 안 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시스템이 있냐. 차라리 판사 이것만 따로 보는 사람들을 좀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판사가 사건에 많아가지고 보지를 못한다는데. 그럼 뭐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마치 구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쇼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모든 사건은 경찰도 눈감아버리려고 검찰도 눈감아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달라들여야 되는데. 왜? 돈과 권력이 작용을 하는 사건일수록 더 눈감아버린다. 공무원에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 양도세 신고가 이 세무사가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있다 해도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가 아니 지금 15억에 팔은 거를 그 당시에 13년 전에 11억에 샀다. 11억 7천만 원에 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13년 전에는 2억 7천만 원 밖에 안 샀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 관내에서 양도세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면 뻔히 아는 건데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장한테도 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세무서장은 조직을 방어하는 사람이지. 뭐를 그러잖아요. 조직을 일단 방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건 사건을 밖으로 안 나가게끔 어떻게 됩니까. 눌러버려야죠. 나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수적으로 조직 방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사건을 아무리 공무원하고 관련된 이런 사건들은 막 이렇게 오픈시키려 해도 막 몸 한 가지 사람들이 기관장들끼리 서로가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또 로비에 기관장이 기관장한테 로비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지기가 힘들죠.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특히 지역일수록은 토호 세력이 있고 토착 비리가 항상 이렇게 카르텔 형식으로 꽉 뭉쳐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생존권이니까 이 카르텔 속에서 이게 정식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나오면 한 2억 정도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가산세까지 해야죠. 사업까지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2억 나올 것이 570만 원 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그것이 이것도 이제 적게 받은 편의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능력 발휘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달라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그 다음에 아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거 딱 지켜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이제 범칙 조사 나가는 거죠. 나가가지고 이 불기소 처분에 따라서 피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동안 뭐 혐의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 사람만 신고해 가지고 오히려 이 사건을 드러낸 사람만 어떻게 됩니까. 조세범으로 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발 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제서야 이제 하소연하고 해 가지고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가 말랐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니까 이런 카르텔이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함부로 쳐다도 보지 말고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구제를 받기를 힘드니까 눈 감고 좋게 고개 숙였어야 됐다 라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경찰, 검찰, 국세청 이렇게 있어도 본인들이 걸린 이런 사건들이 뭐가 있다 하면 눈 감아버린다. 이거를 세상에 아무리 알려도 누가 쉽게 나서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국가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무혐의해 버리고 무혐의해 버리면 다 끝내버리죠. 경찰은 고소창 돌려줘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그냥 알아서 그냥 고발해 버려 가지고 까딱히 했으면 조세범으로 정가자 될 뻔했어요. 억울한 그러니까 오히려 정의심이 있는 사람이 정가자 될 뻔했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일을 한 번 당하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 생각을 못한다 이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